네 투자자와 공감대를 키워가는 증시 공감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코리아인베스트 조회교 대표 정준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도 업종과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에요. 최근에 2300선에서 계속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긍정적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변화의 가능성, 주도 업종은 여전히 IT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주도 업종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의 시장은 예전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 가능성과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 이러면 옛날에는 시장이 팍 떨어지고 막 폭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다른 개념의 시장이 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주도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자리부터 먼저 볼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흐름 좀 수급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먼저 외국인 수급 확인해볼까요? 정준하 팀장님.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난 외국인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주 5월 3주차에 5,90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지난주에 코웨이 쪽에서 나타났던 블록딜에 대한 3,200억 정도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갔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중형주에 대해서는 잠깐 63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졌던 전체적인 매수 흐름, 그 다음에 규모를 좀 감안을 하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매수세가 크게 바뀌었다, 이제 매도세로 전환됐다, 그럴 정도의 매도가 나온 건 아닙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은 1,00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에는 사실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더 오히려 코스닥 쪽에는 좀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외국인들 수급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사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이후로도 선물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누적적으로는 약 8,000개약, 로르보 3만 4,000개약을 매수를 포함을 해서 약 8,000개약의 누적 순 매수를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외국인은 기존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물론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꾸준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수급을 주도해가는, 즉 그 주도력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물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좀 매도를 보이면서 현 선물 시장의 외국인의 패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대형주에 대해서 다시금 외국인들이 끌어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선물 시장의 매도는 조금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수급 상황을 보면서 옛날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 망해요, 이번 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지만 확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코스닥 시장 보고 있죠. 재미있나요? 재미없죠. 그러면 이게 뭔 얘긴가 하면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데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일부 종목만 사니까.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수급은 좋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시장이 체감시가 못 따라주는 것. 또 아까 제가 선물 시장이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대형주 시장에서 수급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해서 무슨 얘긴가 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삼성전자나 은행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샀는데 거래소 시장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은행 위주로 사는 시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용주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용주로 볼 때 시가총액이 또 낮은 중용주로 사느냐? 노.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큰 중용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굉장히 라이언 투자자가 하기가 힘든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강남의 분양시장에 열풍이죠. 열풍. 그런데 지금 주시장은 조용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제2의 자본시장 수탈이 시작됐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일단은 좀 대형 우량주의 중심으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중용주 역시 대형주 중심의 중용주 그러니까 조금 시가총액이 높은 중용주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집중됐던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소외받는 부분이 컸다면 코스피 시장에 들어간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시가총액이 큰 것만 사고 있죠.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얘기는요. 제가 오늘 후반에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끝까지 한번 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관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기관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은 것이 좀 답답했었거든요. 먼저 기관의 수급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역시 정재현 팀장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에 이어가지고 지금 다음으로 기관 수급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봤었죠. 중용주에 대해서 기관 수급 계속 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죠. 3주차 때 800억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2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죠. 이거는 사실 중용주와 코스닥에서 양쪽에서 모두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거 먼저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4월까지 MMF하고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금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그 이후에 5월 들어서는 지금 주식형 펀드에는 약 2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중에 사실 이 부분 수치가 현재 200억 원이긴 합니다만 한때는 7천억 원까지도 매수세 자금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즉 5월 마감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주식형 펀드의 자금 감소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즉 이 얘기는 기관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력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MMF로는 지난 4월에 10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된 이후에 5월 현재까지 약 8조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MMF는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자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자금은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증시로 넘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 외국인 시장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사실 시장에 더 탄력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끌어줄 때 기관도 같이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관의 투자 심리는 냉랭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셨지만 MMF 보셨죠? 대기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왜 대기만 할까요? 왜 증시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저 정말 답답해요.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수만 보면.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되게 높아 보이고 은행조가 되게 높아 보이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기관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고 또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때 기관이 매수하는 시점에 들어와서 같이 편성하다가 고점을 맞아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부동산 시장 지금 광풍이죠. 강연하면 500명씩 오죠. 주시장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데 기관들 안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사고 있죠. 매집하고 있죠. 이럴 때 주식시장 바닥인적 봤습니까? 항상 대중들의 관심이 그 시장에 굉장히 쏙 끼쳤을 때 실질적으로 고점이었지 지금 시장은 지수를 보고 바닥을 논한다는 건 굉장히 예전 같은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는 거죠. 제가 감히 얘기 드리지만 기존의 상식을 다 깨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MMF가 자금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기자금은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만 저는 이 물꼬를 터주면 이 자금들이 그래도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이 사주는데 같이 그래도 기관이 좀 동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저는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할까요? 기관들 할 때 물꼬를 터줄 정도로 이렇게 심리가 굉장히 좋을까요? 체감지수가 좋아야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매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매니저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처럼. 저는 근데 외국인 수급이 일단 들어올 때 기관을 팔았잖아요. 근데 기관이 살 때는 외국인들이 반대로 판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교차적으로 그래도 시장의 추세는 같이 이끌어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그런 완전히 이번 시장이 왜 다른가를 PPT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이번 시장이 왜 이렇게 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알고 싶지 않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답답한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전처럼 보지 못했던 시장이라고 말씀 주셨던 만큼 이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정주환 팀장이 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사실은 대형주 중심에 외인 중심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쪽에서는 리프티 피프티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국판 리프티 피프티에 대한 장세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리프티 피프티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 장세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미국에서 1969년부터 74년 오일 쇼크 때까지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우량 성장주 50종목, 즉 S&P 500에서 시총상의 50종목이 사실 S&P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장세, 즉 대형주가 시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세를 바로 리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어디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미국에서는 기관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기관이 가장 큰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바로 영향력이 가장 큰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 부분은 앞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요. 모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1등주와 2등주의 수익률 차이가 비슷하게 가지 않고 차별화를 보인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를 보시면 두 기업은 같은 화장품 업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올 한해 나타나고 있는 주가 상승률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사실 유통업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도 또한 앞서 보신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에서처럼 오래 나타나고 있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한국콜마와 BGF 리테일은 사실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상당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등주와 2등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국판 리프티피프티 시장에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프티피프티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들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1등주와 2등주의 차이도 크다면 1등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여기서 1등주라는 건 뭐냐면 시장 지배력 1위 종목입니다. 대장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들, 2위 종목들 이런 개념은 옛날 개념이에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닭고기 관련 주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가요? 아니에요. 코스타드 할인이에요. 그리고 많이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인을 추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작다 하더라도 이건 시장 지배력이 뭡니까? 왕관 형태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1등주를 찾는 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예전에는 업종이 좋으면 다 같이 가요. 만약에 닭고기를 많이 소비하면 닭고기를 다 같이 닭고기 업체가 가요. 그런데 요즘은 저성장 구조죠. 저성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닭고기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지배력 1위 업종이 마켓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제한된 마켓 속에서 서로 뺏어먹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1위 업종은 2위 업종을 마켓을 갖고 오니까 수익이 좋아지는 거고. 역시 시장 점유율이 큰 종목을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후발 업종, 시장 마켓 쉐어가 낮은 업종들은 점점 무너지는 거죠. 아까 제가 BJP 리테인은 한국콜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시장 점유율에서 그 수익이 나오지 못하니까 다른 사업에서 막 진출해서 또 업종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기존의 마켓 쉐어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전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삼성전자 한 10% 가잖아요. 하이닉스 20% 가요. 그래도 삼성전자 10% 가 하이닉스 20% 더 훨씬 높게 쳤겠군요. 요즘은 삼성전자가 18% 가면 하이닉스 12% 가요.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팁을 듣자면 유망원 업종 안에서 1등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시장 지배력 1위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작고 2위 그룹, 3위 그룹 이런 거 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으니까 한국판 리프트 50라고. 그렇죠. 저는 근데 좀 답답한 것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라이언 투자자분들도 시장에서 유망하다는 업종 사실 다 아세요. 방송을 보시면. 근데 그래도 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물려있는 종목들 때문이거든요. 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털고 가자니 이 종목들이 올라가서 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계시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자금으로 이 종목들을 사서 메꿔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겁이 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께 정말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어떻게 전략을 정말 세우셔야 될까요? 제가 이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코스닥이나 중용차가 못 갈 때는 이걸 어떻게 바꾸겠느냐 물려있는데. 근데 이제 코스닥이나 중용차가 올라갈 때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데 되게 무서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1969년에서 74년도까지 가는 종목이 계속 갔어요. 4년 동안. 그러면 이 가는 종이 계속 가고 못 가는 종은 계속 못 갔는데 그런 시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국판 리프트피프트 1년, 2년의 장세에 있다 그러면 못 가는 종목들은 못 가는데 그때도 미국의 투자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판 리프트피프트 장세가 온다면 그 얘기는 오히려 옛날 방식이죠. 구시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급 기준의 시장평가를 얘기했는데 코스피가 7점 주잖아요. 그거 7.5점이고 코스닥이 7.5점이지만 그러면 코스닥하고 중명주 점수 좋네. 이제 막 심리적으로 가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외국인 엄청 사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이거 사는 것 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시장 지배력 10위권에 있는 종목만 싹 싹거려. 막 외국인들이 모었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고 이러지만 기관들이 못 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코스피 선물은 왜 계속 파느냐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익신을 하느냐. 제가 얘기하지만 6월 중으로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은행주가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주도업종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주도업종이 어디로 바뀔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나요? 6월 달에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은행업종이나 반도체 완성품들이 이번 달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려면 코스피가 종가 기준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코스피 200의 사상 최고치 돌파를 봐야 돼요. 무슨 종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보세요. 그래서 업종대응점라를 봤을 때 중용주 코스탁이지만 제가 시가총액 상위국인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시장 지배력 1위 종목이죠. 그다음에 종목 차별화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기존 주도업종 있죠. 반도체, 은행 이런 거 고점 돌파 실패하면 이제 많이 끊긴다는 게 아니라 조정도 많이는 안 받아요. 기간 조정을 받는다는 게 기간 조정. 단기 추세가 조정이지 장기 추세는 아까 니프티피프티처럼 4년 온도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MMF에 대기하는 자금들 시장이 좋아지면 오겠지. 그런 시장 안 옵니다. 이제는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장의 메커니즘 잘 보셔야 돼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 종가 기준이 아니라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금융업종이 자산 최고치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안에서도 업종 내에서 1위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한국판 니프티피프인데요.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그런데 다음 주에요. 지금 오늘 좀 계략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6월장에 만약 코스피 200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도업종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망보다는 역시나 저희가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의 이름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기서 주도업종이 변화하는 건 또 막 이상하게 시가총이 낮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큰 다른 대형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저는 업종 내 1위 종목에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지배력 1위 종목.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시 공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도움할 수 있는 코리아인베스트 조혜교 대표 정준하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